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지역구인 유상범 국회의원이 간호인력 확충을 수월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부 평가 인증이 나오기 전에 입학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에게도 추후에 대학이 인증을 받으면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생이 늘고 간호학과 신설도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유 의원은 MBC의 무면허 대리수술 범죄 은폐 자문 보도로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